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시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계란을 삶는데 아주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계란 10개를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고 담가놨습니다. 계란을 한 10개 정도 내는데 이거를 밥솥에다가 삶는데 소금을 넣으면 계란이 삶다가 터지면 주변이 짜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냅지 않고 삶을 거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삶다가 밥통에 부어내놨다 보면 맛이 있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은 거를 밥통에 밥통 집집하다가 흔밥통 있잖아요. 3개를 쓰면 코팅이 빗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밥통 하나씩 넣는 거 있습니다. 이런 걸 계란 삶는 용으로 하든지 해가 올라두고 이렇게 해가 10개 정도 넣어줄 겁니다. 딱 10개만 넣어가지고 물을 잠기도록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이렇게 잠기도록 한 500ml만 부었거든요. 그러면 10개가 딱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치사 눌리가 밥하듯이 치사해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사를 눌려줍니다. 이렇게 치사를 놔두면 밥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치사를 해가 24시간을 그대로 보온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색깔이 아주 구웠는 계란처럼 되거든요. 계란을 삶아서 딱 12시간 되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 왜냐하면 그냥 까서 해도 삶아도 되는데 돌에 굽은 것처럼 맥반석으로 만들어난 계란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2시간 되었거든요. 한번 까볼게요. 까더니 완전히 노랗진 않지 계란 포멘이 안 노랗잖아요. 12시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안에 노란 잔은 익었을 겁니다. 노랗게 됐을 건데 이렇게 12시간을 놔두면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 12시간을 보온해 놨는 계란입니다. 저 밥솥에 전기 그냥 해가 보온으로 꼽아 놔도 저 타지는 않거든요.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치사를 두 번 눌리고 또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세 번 눌려갖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헬로 미자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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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